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 대교구 정말로 하나 되어 주의를 잘 감당하시고 또 심차게 찬양한 것처럼 주님 친구와 함께 복된 성도를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 대교구 축하하고 또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박수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러 기관에서 함께 와서 예배하십니다. 앞에 쭉 앉아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성산효 대학원 대학교에서 오셨고요. 보니까 효마학교에서 오셨고 늘 이렇게 많이 들어오세요. 우리 성산사회복지관이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오셨고 또 우리 인천청소년 단기 쉼터입니다. 어머니 쉼터에서 오셨고 동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또 남동구 상담지원센터 또 빠지면 참 안 되는데요. 그리고 지역알동센터가 있습니다. 남동구 또 연안 지역알동센터 여러 곳에서 함께 수고하시는 분들이 함께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세요. 심차게 그리고 또 그 귀한 수고에 좋은 열매가 넘치게 맺어지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관에서 오신 분들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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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서 먼저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다닐 겁니다. 아가서 말씀을 찾아주시죠. 아가서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2장 말씀을 우리가 읽을 겁니다. 찾아주시고요. 17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7절은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할 겁니다. 자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화파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화파로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여 그 실바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구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에게 기뻐하구나. 너희는 범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히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대비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느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가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 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고여운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밤이 두고 낭도 어르지 흥밀한 곳에 있는 나의 그들끼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꽃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함께 있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피울고 그림자가 달리에 돌아가서 베데르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을 같아가자라. 아멘. 아멘. 먼저 위고야의 곡을 펴주시고요. 거기 보면 제목이 사랑의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기쁨입니다. 거기 요절 요절로 2장 16절 상반절만 있는데요. 교환한국에 있는 대로 2장 16절 우리 상반절만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다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아멘. 먼저 우리 아가서를 우리가 지금 읽는데요. 아가서는 참 설교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기도 어렵습니다. 읽기가 어려운 게 이게 시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시이라서 시가 좀 읽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막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또 대체 시인은 어느 쪽으로 상상해서 갔는지 그 뭐죠? 그 괴적을 우리에게 다 안 하려줍니다. 그러니 시인은 뭔가를 상상해서 썼겠지만 우리도 그 상상을 쫓아가다 보면 여기저기로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를 읽는 게 조금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노래가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 이 부분을 부르는지 누가 하는 말인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앞에 나와서 여러 사람이 뭐 남자주인 뭐 여자주인 뭐 뭐 동네 처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들을 분명하게 한다면 뭐 알아들었는데 그냥 여기는 대본처럼 시가 쭉 써있기 때문에요. 이게 누가 하는 말인지 잘 모릅니다. 아가서는 계속해서 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조금 길게 되고요. 어떤 때는 조금 짧은 말들이 보고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 그게 어느 정도 딱 이렇게 탁탁 정해져 있으면 아 이건 누구겠구나 누구겠구나 알텐데 그게 아니면 더 어렵습니다. 시라서 어렵고 주고받는 말이라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어려운 거는요. 아가서가 쓰여진지가 정말로 이게 솔로몬의 아가라면 거의 3천 년 전입니다. 3천 년 전의 시를 우리가 읽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뭐 말들이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감이 잘 안 옵니다. 감이 잘 안 옵니다. 무슨 노루처럼 아름답고 사슴 같대요. 사슴이란 노루가 뭐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요. 그렇게 빨라 보이지도 않고 뭘 이렇게 좋은 게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올 때 좋은 곳을 갖고 온다 라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하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조금 감이 안 잡혀요. 우리에게 올 때는 그렇게 와야죠. 내 사랑하는 남자가 신차다 그러면은 무엇같이 신차다 그러면 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BMW처럼 힘차고 수시처럼 달려파고 뭐 그가 내게 올 때 명품의 향기가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감이 팍 오는데 여기 있는 이것은 3천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너무 멀어요. 여기서 쓰는 말들이 우리에게 잘 와 닿지 않습니다. 3천 년 전에는 이렇게들 사랑을 하셨나 봐요. 어떻게 아주 천천히입니다. 그리고 말들이 계속해서 보고 갑니다. 21세기의 사랑은 이런 식으로 천천히 말들이 보고 가는 방식으로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말들이 계속해서 보고 가다 보면 싸움이 나죠. 보고 가는 거다 내는 선물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여긴 그렇지도 않아요. 보고 가는 말들. 그리고 계속해서 천천히 천천히 일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아가서를 읽는다는 건 참 어렵고요. 또 여기에 있는 의미를 따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가서가 말하는 게 여기 액면으로 나오는 건 남녀간의 사랑입니다.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왜 성경에 있을까 사람들이 늘 물음표를 붙였어요. 극단으로 나가면 둘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이쪽 극단이야. 뭐냐면 아가서는 정말로 남녀 상열지사예요. 남녀가는 그냥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육체적인 사랑이고 진짜 남녀가 사랑하면서 쓴 사랑의 노래를 그냥 성경에다 갖다 놨대요. 어떻게 성경에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쪽 극단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녀의 사랑이 뭐가 어때서? 남녀의 사랑이 뭐가 어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사랑하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이 이어져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 서로를 향한 열정들 그런 것들은 중요한 거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정하시는 거고 또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 아가서를 성경에 두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서 아가서는요. 그냥 정말로 남녀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아가서를 보면서 연애 편지 쓰는 거 배우면 돼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거 배우면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쪽 한쪽 끝에는 뭐냐면요. 여기는 아가서는 몽땅 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사랑을 남녀 사이의 사랑에 빗대서 몽땅 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가져다 놓은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가서에 나오는 모든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는 진짜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 보통은 그 중간 어디쯤이 가장 안전한 대답이겠죠. 아가서를 사랑하는 성부님들이 읽으실 때요. 그 중간 어디쯤 읽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이셔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요. 분명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비유합니다. 그러니 우리 남녀간의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상관없이 저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남녀간의 사랑과 전혀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어쩌면 정말로 참된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씩 배웁니다. 골드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은사를 말씀하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며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몽땅 다 사랑을 가르쳐주셔서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지금 막 받아쓰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여러가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의 사랑에서 하나하나 유비라고 그러죠. 하나하나 확인해 가기도 해요. 아 그렇지. 우리의 사랑도 그랬지. 우리의 사랑도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랑은 우리의 사랑보다 더 원전하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남녀간의 사랑, 아니면 가족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물론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 온전한 사람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가설을 읽으시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려는 예수 그리스도 알았어요. 사랑, 그 사람을 점점 더 배워가세요. 하나님의 사랑 배워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남녀 사이에 아니면 가족간의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씩 더 깊이 생각해 가시면 돼요. 그리고 오래된 노래입니다. 우리랑 익숙하지 않은 정서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 아주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이 아가서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자, 설명은 끝났어요. 아가서 이 장을 읽으면서 효과 행복에서는 뭐라고 교훈을 찾아놨는지 그리고 효과 행복 교재를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이 있으셔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주시고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 장은 솔로몬과 순란미 여인이 서로에게 사로잡힌 후 그 사랑이 급속도로 우루 있는 과정을 보여준다. 사랑의 기쁨이 잘 표현된 본 장에서 우리는 사랑의 세 가지 특성을 알 수 있다. 첫째,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은 더욱 아름답게 보이며 서로를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비록 왕궁의 화려한 꽃이 아니라 고작 들판에 자라는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 일제라도 주님은 우리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이 고귀한 존재로 여기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숲을 가운데 사바나무 같이 우리에게 안식과 힘을 주시는 예수님만을 최고로 높이며 존귀하게 여기자. 둘째,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다. 솔로몬은 연인에게 생명이 약동하는 봄의 들판으로 일어나서 함께하자고 요청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셨으며 성령을 통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비록 문직이라도 주님과 함께 사는 한날을 더 사모한다. 셋째, 사랑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사랑하는 것이다. 순랑미어의는 연인의 얼굴, 목소리 등 모든 것을 사랑한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잘할 때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때로 주님을 거역하고 배반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여기 첫째, 둘째, 셋째 보시면 쭉 읽어보시니 어떠세요? 여기 우리의 효와의 행복 교제에서는요.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조금은 이 오른쪽으로 이해하고 있죠. 봐라,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예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로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고 함께 하시려고 하고 우리 몽땅을 사랑하신다라고 설명해요. 조금은 이 효와의 행복에 있는 설명을요. 이쪽으로 가져오세요. 이쪽으로 가져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라면 정말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우리가 사랑하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사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내가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아내가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내 자녀가 예뻐보여야 되고요. 또 자녀들은 내 부모가 아름다워 보여야 됩니다. 아닌데 어떡합니까? 아닌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경보음을 울려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 내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셔. 뭐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채워주시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달라집니다. 고름도전사 아까 13장 말씀드렸지만 고름도전사 13장에 그 사랑을 은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가장 귀하고 그리고 고비하고 중요한 선물이 사랑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는 선한 것, 유익한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가족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때는 돈 잘 버는 아버지의 능력이 유익이고 어떤 때는 음식 잘하는 엄마의 제주와 솜씨가 그 가정에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가정에 가장 유익이 되는 건 사랑,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그 가정에 유익이 됩니다. 가정뿐만 아니에요. 어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가장 유익이 되는 건가요? 위대한 CEO 아니면 어마어마한 기술과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기업이 그곳에서 정말로 복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 그것이 있어야 그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 될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은사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은사를 소개하마 하시며 바로 시작한 것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내 삶에 함께하는 이들이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서로를 정말로 아름답고 예쁘게 보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요. 금요일 날 초대하예배 나오세요. 제가 그때 많이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면 전원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셔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뻐 보여요. 다 예뻐 보입니다. 그냥 우리 집사님들이 예뻐 보여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예뻐 보여요. 함께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꼬맹이들이 예뻐 보여요.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 교육자들이 예뻐 보여요.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여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뻐 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름답다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이쪽으로 와서 서로가 서로를 예쁘게 보고 아름답게 보는 사랑을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을 함께하는 거야죠.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 좋아요. 아가서를 꺼냈죠. 이쪽으로 이해하는 거야. 조금은 이쪽으로 가서 이해하면 뭐죠? 말 그대로 사람들 사랑하면 함께하며 함께하셔요. 함께하십시오. 함께하는 여러 가지 일들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해야 돼요. 자녀들은 시간이 되면 막 떠나려고 하고요. 부모들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싫어져요. 그러면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는 겁니다. 왜 세상이 각박해지고 슬퍼지냐면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떼어놓기 때문이요. 부모와 자녀를 떼어놓습니다. 예전에 예전에는요. 부모와 자녀가 평생을 같이 살았습니다. 농사질때 그랬죠. 어린아이 있을 때부터 부모님 도와드리고 그러다가 어린 녀석이 점점 커지면 또 자기가 아픈 일들이 많아지고 부모님의 일을 점점 줄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부모님이 너무 연루해지시면 그때는 이제 자녀가 장성에서 부모님을 모시죠. 함께 일하고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요? 집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집에서 죽습니다. 내 부모 있는 곳에서 태어나고 내 자식이 있는 곳에서 죽어요. 늘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조금만 아이들이 크면 대학증 가면 떨어져 나가요. 학교 가느라고 갑니다. 그리고 일을 하느라고 떨어져요. 그렇게 세상에 가족들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사랑하면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 세상에 슬픔이 많아졌을까?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꾸 떼어놓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산업화가 나쁜 겁니까? 그 점에서는 분명히 나쁩니다. 내 자녀들을 멀리 떼어놔요. 전쟁이 나쁜 거 뭡니까? 사람들을 떼어놓기 때문이에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떼어놓습니다. 집에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 전쟁이 나쁜 거 그리고 세상에 욕심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아주 분명하고 직접적인 이유는요. 사람들을 다 떼어놓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 돼요. 자녀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어떻게 함께 합니까? 힘을 다해서 함께 하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함께 예비하셔야 돼요. 자녀들 멀리 떨어져 살았어도 멀리 떨어져 살았어도 주일날에도 같이 예비하셔야 돼요. 함께 예비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서로서로를 격려하기 시작하십시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번째 여기도 보시면 사랑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사랑하시오. 우리의 못난 것까지도 사랑하시죠. 이건 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조금만 이쪽으로 끌고 오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전부를 사랑해주세요. 부족한 것들 사랑해주세요. 모자라는 것도 사랑해주세요. 서로의 하나 반대한 마음이 없으면 사랑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못난 것 구석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이 이것만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못해서 아니 그것까지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잘하기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자랑하기를 여러분들도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함께 해주시죠. 그게 사랑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이 남녀간의 사랑이 꿈깍지가 씌어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또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셔요. 얘기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서로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일들이 또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일들이 또 부족해도 그 모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표와 행복에서는 세 가지 얘기했는데요. 제가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기 아가서 2장을 읽으면요. 아가서 2장을 읽으면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요. 숨바꼭질하는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가도 같고 어린 사성가도 같아서 우리 벽 위에서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누가 와서 난 옆보고 있어요. 여기도 창살 틈으로 엿본데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들리는 소리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는 나의 거여 혼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세요. 왜? 아기가 안 일어났어요. 나오질 않네. 가사로우고 들여다보는데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 부르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오라고 난을 부릅니다. 그럼 단박에 달려나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자가 부르는 말은 꽤 아름답고요. 그리고 뭐죠? 맹목적입니다. 겨울이 지났고 비도 붙였어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대요. 방구의 소리가 우리 딱히 들려요. 온갖 아름다운 말로 어디고 꼬셔내는 거예요. 나오라고 나오라고 불러냅니다. 나오라고 불러내지만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면요. 우리를 위하여 포도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잡으라고 뭔가 우리의 관계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8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요. 여기에 약간의 밀당이 있는 것 같아요. 숨어있고 불러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친밀한 사람들 친한 사람들은 늘 그냥 부기만 하면 다 튀어나갑니다. 그럴리가요. 그러지 않아요. 이건 그냥 단순한 밀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친밀하다는 건 친밀하다는 건 누군가와 내가 정말 친하다는 건 우리에게 성취감을 줘요. 내가 누가 친하다는 건 가슴 벅차죠. 하지만 동시에 친밀함은요. 우리를 좀 겁나게 합니다. 친하다는 건 좀 겁나요. 왜냐하면 친하다는 건 거기 안에 좀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해요. 친하지 않으면 안전합니다. 내가 혼자 내 방에 틀어박혀있으면 안전해요. 하지만 내가 그이와 함께 들판으로 나간다는 거 그러면 그건 위험한 일이에요. 친밀함은 조금은 겁날 수밖에 없는 게 친밀한 가운데 모르는 것들이 생겨요. 내가 그 사람과 멀리 거리를 끼고 있으면 모를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점점점점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모르는 것들이 생길 거예요. 친밀해지면 요구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친밀해지면 내가 알 수 없고 미리 보지 못했던 그런 결과들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뭐 연애할 때 생각하시면 되나 저남대로 만날까 말까 겁나시죠. 내 저 여자를 만날까 말까 겁나시죠.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전자하자가 아니면 저 남자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위험합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친밀함이라는 건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는 건 분명하지만 동시에 겁나는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럴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도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지고 점점 가까워지는 우리의 영혼이 벅차오를 겁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냥 뭔가 뿌듯해요. 내가 하나님과 점점 친해지는 친밀함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건 겁나는 일이에요. 이건 겁납니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이 남녀처럼 숨바꼭질하는 사람들도 그려냅니다. 계속해서 찾아요. 찾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만나요. 하지만 겁나는 거죠. 그리고 지쳐가는 겁니다. 믿음이 처음에는 분명해져요. 그래서 기쁨으로 줄을 따라요. 하지만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면서 숨습니다. 찾아도 나오지 않으면 숨바꼭질 하는 것 같죠. 믿음이 점점 흔들리러 가는 사람은 처음 숨룡은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순종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얘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처음 순종은 아름답고 분명했어요. 그리를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순종은 점점 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배는 시들어져요. 기쁨으로 가득했던 예배는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 가고 마음 을 가드렸던 예배는 점점 더 시들어져 갑니다. 숨바꼭질 같은 걸 숨어요. 찾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헌신 그것들은 계속해서 시험 받고요. 헌신 또 다시 세워지고 하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냐 구요. 있죠.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 로뎀나마 아래로 숨어요. 그리고 동굴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엘리야 숨는 엘리야 어떻게 하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찾아오세요. 창문 둘러 오셔요. 불과 구름으로 지진으로 오셔요. 부드럽고 세미안 음성으로 오셔요. 뭐하나 숨바꼭질 하는가 불을 내시는 거죠. 부르는 겁니다. 오라고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나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못합니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왕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은 요나예요. 요나는 어디로 도망갑니다. 다시수록 배를 타고 도망가실 타고 그 배 밑창으로 들어갑니다. 숨어요. 숨는 요나를 가만두십니까? 아니요. 이 사랑의 하나님은요. 끝까지 쫓아오세요. 그 바다로 쫓아오세요. 그 선 밑창으로 쫓아오세요. 예레미야를 찾아오시고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오늘 십육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 에게 속하였구나. 너에게 속하고 너는 나에게 속했는데 사람들은 숨습니다. 자꾸 숨는 그 사람들을 숨바꼽지라듯이 찾아 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 가십니다. 계속 숨어있으면 안됩니다. 결국은 나오셔야 되죠. 결국은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두려워요. 그래서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만 나오지 않도는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위험을 감수하고 해서 나오셔야 돼요. 모든 사랑과 친밀함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누구와 친하게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시간 여러분들 에너지 그거 쏟아 부어야 됩니다. 친밀함이 유지되려면 거기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 있고 거기에 머물러 야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친밀함이 이루어집니다. 친밀한 시간 특별한 시간 그냥 오지 않습니다. 마음 가득 내가 집중하고 그 관계가 매일 같아져야 점점 친밀해져 갑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여기는 이 15절 말씀이 딱 그 말씀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 에게 속하였구나. 이 이루어지려면 예 숨어있으면 안돼요. 우리를 꼬시는 우리를 꼬시는 그분의 목소리가 들릴때가 있어요. 봐라 겨울도 지나고 이제 워너 비도 그쳤고 꽃들이 만바른다. 나와라. 나와라.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쩌면 우리와 사랑하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네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요. 그냥 거기서 멈추는 폭력적인 마초가 아니세요.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네 것이다. 하시면 함께 가자. 불러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가 온다. 들려옵니다. 이 복된 길로 우리를 부르셔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순종이 시들 해주고 예배 그것도 그냥 멈추고 내 헌신도 별것 아닌 이 시절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스러운 음성 여전히 품으로 나오셔야 이 열정 그리고 이 시간 그리고 이 에너지가 들여지지 않는다면 심리람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꾸 자꾸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들 주변 앞에서 이제 너희사 숨바꼭질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오신다면 우리 술래는 얼마나 즐거워할까 우리 술래가 즐거워할 겁니다. 우리 술래 되시는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계속 찾으셔 사랑하며 찾습니다. 찾습니다. 사랑하는 그분의 그 찾음에 여러분들의 밝은 얼굴 보이셔요. 아이고야 내 얼굴이 뭐가 밝습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며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샤롬 그 골짜기에 많은 가시 덤플 가운데 있는 백합 처럼 우리를 봐주실 거고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부족함까지 다 끌어 하시며 함께 걷기 시작하실 거예요. 숨발복지 이제 그만하시고 정말로 사랑하는 연인 앞에 그 신빈함으로 나가서 이전보다 더 신빈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구하시는 극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정말로 우리 안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함께 사랑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좋으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의 것이고 또 주가 내 것이 되게 하신다 이 귀하실 말씀대로 숨바 복제를 이제 그만 하고 주 앞에 나와 얼굴을 보이며 내가 거기서 먹으며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고 쥐어 정말로 더 깊은 친밀함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두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없어서 봄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동굴에서 나오게 하시고 모든 포기했던 것들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사명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면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순종이 더 굳건해지 하나님 복된 사랑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사랑의 기쁨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숨바 복지 그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성원 나를 부르시니 내가 기쁨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가 내 믿음이 복권해지고 내 헌신이 새로 가지고 정말로 예배가 더 활기차지고 더 아름답게 순종하는 정말로 친밀한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성 듣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결단하시고 사랑을 고백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더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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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